자, 751번 보겠습니다. 자, marriage is also a way. 결혼은 또한 방법입니다. 자, we hope our lifestyle will improve. 오,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절을 소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향상하기를 동료회와 그리고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향상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 아하, 사명식 완전히 되네요. 사명식 완전히니까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가줘야겠지.